아따, 한 20분 올라왔더만 벌써 땀도 삐질삐질 날락하고 아이고, 힘드네. 원래 처음 20분이 제일 중요해요, 그치? 응? 아니, 그러면 많이는 말고 그냥 간단히 요기만 하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죠. 시작인데. 우리 아직 20분밖에 안 올라갔어. 그러니까. 꼭 쉬지 마라, 정수야. 동상과 하다가 중간에 먹는데 어딨냐? 아, 먹으면 못 올라가지. 못 올라가지, 힘들어서. 자, 보기에는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들어보셨다. 어떻게 해. 삶아서 빼니까 기름이 쫙 빠지거든. 악마의 속산명이 빠질 것 같아. 그럼 진짜 간단하게 먹는 거야. 간단하게 먹는 거야? 파전은 안 돼요. 아, 안 돼, 안 돼. 그건 안 돼, 그러면 안 돼. 진짜 와, 이런 데 가다, 형님. 진짜 좋다, 형님. 계곡물 싹 내려가면서. 아, 안녕하세요, 형님. 한 2시간을 산을 갔다 올라 내려와서 드셔야 되는 이 그림인데. 지금 올라가는 20분 만에 이 그림이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야. 저희 그럼 닭 하나 하고 밥은 저희가 탄수화물은 됐고요. 모든 탄수화물 아니잖아요. 또 뜨리묵 하나 먹겠습니다, 감사합니다. 나름 규칙이 다 있어요, 그래도. 또 산이 온다고 또 우리 또 마누라가 이거 다 이렇게. 도시가 글쌔해졌다고? 이거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. 어? 이것만 먹고 간 것처럼 해야 돼. 그럼, 남기면 안 된다니까. 다 먹어야 된대, 너란다 먹지 말고. 아, 저것만 먹어야 되는데. 아... 와... 닮은 게, 닮은 게 진짜 많은데? 맞아, 혼자 갔다 이래서 안 좋으면 너무 많다. 맞아, 맞아. 아니, 근데 형수가 아직 신혼이니까 양조조는 못 할 수 있어, 지난번에도. 집들이 하면서 음식을 하셨는데 약간 스파게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, 약간 스파게티를 하셨거든요. 나는 못 하잖아. 아니, 또 스포츠는 또 분야는 따로 하려고 그랬지. 뭐라? 빨리 해라. 내년엔, 내년엔 알지? 에이, 뭘 내놔. 야, 만경 앞에서는 좀 잘 좀 해라. 잘 삐지신다. 아따, 왜 그러네. 앉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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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그러네. 이러면 아예 볼 수가 없네. 형님, 이 닭이라는 게 튀겨서 나오면 살인데 닭 가슴자 같은 거 운동할 때 먹지 않습니까, 형님? 내가 왔을 때는 저 윤정수 씨를 조심해야 돼. 제가 같이 있으면 안 돼. 형님, 이거 양이 너무 적다.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, 이거밖에. 응? 하나 더 시켰다, 여기. 이거 지금 여기 열맛길이 아니다, 오르맛길이 있다니까. 그러니까요. 우리 올라가야 돼. 여기요, 저기. 단 한 마리만 더 주세요. 와, 너무한다.